지난 28일 열린 제7회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, 비안, 군의 소보지역이 대구군공항 이전부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. 이는 2016년 대구시가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지 4년여 만으로 앞으로 대구시는 국방부, 미군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공항 이전 기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. 이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새 공항 설계가 이루어지면 2024년부터 4년간 공사 후 2028년쯤 대구·경북 통합신공항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신공항 부지 면적은 15.3제곱킬로미터며 기지 면적은 11.7제곱킬로미터, 소음 완충구역 면적은 3.6제곱킬로미터로 예상됩니다. 국방부는 지역사회 간 합의의 정신과 함께한 긴 여정이었다며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앞으로 수원과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에 원활한 추진에도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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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